이 제품은 저희가 만든 자동차 전면 유리에 적용된 열선입니다. 현재 지금 보시면 투명하면서 여기에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요. 열화상 카메라를 잠시 보시면 열이 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반려를 지켜서 디포링이나 디아이싱 기술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필름 타임이 아니라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저희의 투명한 열선 대열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고 실제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서 샘플 작업은 진행 중에 맞습니다. 이 샘플은 유리 위에 투명한 흘로 있는 저희의 열선을 붙여서 만든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제가 잔을 인가하면서 투명하지 않는지 만렬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쪽은 만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두서림을 만들어주는 이유의 이런 장치로 한번 흘려봤을 때 이렇게 발열되고 있는 부위는 전혀 스피가 차지 않고 차지 생기지 않고 저쪽 부위는 전혀 전원이 인가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위는 이렇게 세기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명하면서 발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기술은 지금 자동차의 썬팅 유리 쪽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